2부에서 계속됩니다. 3부에서 계속됩니다. 아이고, 깜짝이야. 주장 숙제. 아이고, 시원하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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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러 나오신 거예요? 선물 사러 나왔습니다. 정수기 선물 드리려고 선물 사러 나왔습니다. 해주는 거 좋은 걸로 해야 돼요. 아이고, 수면 딱 수락해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. 일거리는 좀 있나요? 네, 겨울철이라서 일거리가 좀 늘었어요. 정수가 왔네. 정수가 왔네. 아, 정수가 왔어요? 네. 안녕? 안녕. 정수가, 안녕. 정수가 잘 지냈어, 그동안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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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세요? 정수가, 아녀친구야? 아니에요. 아녀친구야? 네. 누구야? 친구 자주 되는 거예요? 네. 자주요. 더러워요. 차로 하잖아. 차로 하잖아. 차로 하잖아. flows funky Yoga 예로 오세요. 아, 이제 배고파. 배고파? 아버님, 반찬이 많이 늘어났는데? 네, 많이 늘어났습니다. 사방서 김치를 이렇게 보내줘서 잘 먹고 있습니다. 여러 반찬을 여러 가지로 해서. 그럼 방송 방송 방송에서 사람들에게 보내준 거예요? 네,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건 뭔가요? 차 멀미약이에요.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장거리 끌려오면 멀미약을 꼭 먹어야 돼요. 오늘 어디 가요? 몰라요. 진짜 모르겠어요. 어디 갔는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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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었어요! 아빠의 크리스마스 선물 어때요? 좋아요. 얼마나 좋아요?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오빠가 아름다운 편 transparent 트레이리 RV 감사합니다.